종교 활동 각자 마치시고 11시까지 집합하실게요 야 오늘 주무관님 당직이신 거 봤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종교 활동 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오라면 그냥 따라와 어? 우병장님 진짜 안 될 거 같습니다 저희 종교 활동 가야 됩니다 진짜 왜 이러냐 그냥 가자고 아 우병... 아 진짜 안 됩니다 저희 아 그냥 저만 말고 와 이 셋이야 그냥 여긴 진짜 안산에서 진짜 정말 유명한 데야 내가 진짜 아무나 안 데리고 오는데 너무 특별하니까 내가 데리고 온 거야 와 이게 뭡니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게 여기 이 집 별미거든 이게 음... 이거 해물라면입니까? 사장님 소주 한 변 소주 한 변 아 근데 저희 소주 먹어도 되는 겁니까? 삼록회관 고기에 솔직히 소주 한 잔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한 잔은 괜찮아 와 근데 여기 진짜 가슴이 지리는 거 같습니다 어 군님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밥을 먹지? 쟤 저 타령한 거 아니야? 어 여보세요? 예 거기 헌병대죠? 압도적 가성비 타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 상록회관 군인 및 군무원 특별 서비스 제공 중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연관이 되는 건데 참모송장님 봅시다 자 양병의 1번은 획득이다 양병이라는 것은 10만 양병설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장병을 모집하고 키워내는 이것은 양병이라고 합니다 모두의 뜻을 모아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의 구현에 앞장섭시다 라고 참모소장 지휘서신 24-4호가 내려왔습니다 봅시다 나머지 쓸데없는 얘기고요 인력 획득의 출발점은 공공의 가치를 헌신하는 각자의 자긍심입니다 맞습니다 우수인재 획득을 위한 홍보전사의 역할에 적극 동참합시다 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간부복지 여건이 뭐가 좋아졌죠? 처학에서는 100시간 지금 주고 있나요? 주고 있나요? 1월달 주고 2월달 안 주고 있죠 선발제도 간소한 게 뭡니까? 학군대 필기시험 안 보죠? 이제 쉬워졌어요 들어오기 쉬워졌어요 직업의 안정성이요? 장기복무가 늘었나요? 직업의 안정성이 있나요? 군인들이? 장기복무 늘었나요? 누구나 장기할 수 있나요? 누구나 소령될 수 있나요? 누구나 중령될 수 있나요? 직업의 안정성이 있나요? 우리 군대가? 죄송하지만 군대만큼 직업의 안정성이 없는 곳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장기복무라는 곳이 있잖아요 아니 일반 기업은 내가 정사원이 되면 못 잘라요 나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물론 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업의 안정성이요?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장기가 안되면 4년 6년에 장기가 안되면 부사관들은 장교들은 장기가 안되면 직업의 안정성이 있나요? 그러다가 만약 군생활 잘했습니다 대의로 잘 복무하다가 마편에 끓기면 마편에 끓기면 정말 답답할 일이죠 이게 나는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어떠한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참모총장님의 지휘서신이 정확히 어떤 처우 개선이 됐죠? 정확히 어떤 복무 여건이 개선됐죠? 선발제도의 간소화라는 것이 아무나 뽑을 수 있는 선발제도의 간소화 이건 허드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군복무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있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년, 10년 복무한, 20년 복무한 부사관, 장교들이 전역하는데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있나요? 참모총장님 박안수 총장님 박안수님 군복무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군 내에서 스스로 6년, 7년 복무한 장교 부사관들이 전역할 때도 제대로 된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는 조직이 재복의 가치를 논할 그런 조직이 됩니까? 제가 지금 매우 화를 억누르고 있는데요 참모총장님 숭고한 가치를 위해 군을 선택한 친구들 존중받아 마땅한데 그러한 명예로운 임무 수행을 한 전역하는 간부들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줄 수 있는 전역식을 준비했나요? 그런 것을 알고는 계시나요? 간부들이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것은 알고는 계시나요? 도대체 범정부 차원의 희생가원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육군 차원에서 만들어냈나요? 재복의 가치를 존중받는 문화를 육군이 조성을 했나요? 육군 스스로가 우리 조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간첩 취급하면서 아이폰도 못 쓰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운을 가지고 오면서 노견이나 차지 말라는 엉뚱한 말을 하고 정말 다뤄야 되고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되는 훈련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하는 조직이 갑자기 전운이라고 하면서 아이폰 쓰지 말라고 하는 조직이 이것이 정말 존중받는 문화를 만든 우리 K군대인가요? 제가 여기에서만 지금 반박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인력 획득을 위해서 차모총장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맞아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로인 인력 공백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수많은 인원들이 도중에 전역을 하고요 육군사관학교 전역률이 작년 대비 거의 두 배 이상 전체 인원의 25%가 전역을 지원하는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5년차 전역이 안 돼서 멘탈이 붕괴되어서 야전부대에서 멍때리고 있는 육사 장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역이 안 된 친구들 나 건들지 마세요 하는 친구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한 조직이 됐습니다 차모총장님은 무엇을 하셨죠? 차모총장님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행정 잘못된 문제 장병 무슨 뭐 댄스 경연대회나 무슨 뭐 군가 경연대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없애고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없애고 정말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군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임무수행을 위주로 그리고 국군의 날이 아니라 국군의 날 연습한다고 태권도만 주구장창 연습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는 그런 군대를 만드셨나요? 우리 후보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을 만드셨나요? 지금 도대체 어떠한 내용으로 이 참모총장님께서 감히 감히 군복무의 매력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렇게 자신있게 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과연 육군 획득을 위해서 소개 자료와 홍보물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현장과의 소통에서는 행정업무를 과감히 경감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죠? 말로만 하면 없어집니까 이게? 과감한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선 이걸 단평경영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행정업무 철폐 싸워서 이기는 것만 하는 군대라고 하신 다음에 이것을 감찰 보내서 개 박살을 내셔야 돼요 군대 조직 혁신을 가져오셔야 돼요 어떻게 경감하실 거죠? 어떻게 가 하우가 빠졌어요 하우 하우투 어떻게 그냥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나는 행정업무 분명히 경감하라고 이야기했어 나는 분명히 복무 만족도 좌우지 우지한다고 이야기했어 존중받으라고 난 이야기했다 나는 분명히 양병의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했어 양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라고 말로만 한다면 누가 못할까요?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모총장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지휘서신이라고 내렸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뭐랄까 우리 대대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고 똥 싸는 소리 하지 마라 밥을 먹으면 똥을 싸겠죠 당연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글을 보면서 우리의 이 글의 핵심이 있나요? 그래서 도대체 뭔데? 그래서 도대체 뭐야 이 글의 핵심이 뭐야? 이 핵심이 뭐냐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면서요 획득을 하기 위해서 획득만 하지 말고 군대 문화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군대의 잘못된 문화 군대의 잘못된 행정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총장님 하나 되어 돌아오라 사건 모르시겠어요? 조우전 모르시겠어요? 참모총장 말 한마디에 모든 훈련에 조우전 갖다 붙이고 모든 것에 하나 되어 돌아오라 갖다 붙이는 이러한 군대 문화 이거 참모총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총장님 아무리 부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평소에 군 조직이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잘못된 조직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참모총장이 하나 되어 한마디 했더니 국방부 장관이 즉강 끝 한마디 했더니 온 부대에 즉강 끝 프린트에서 갖다 붙이고 온 부대에 즉강 끝 글씨만 갖다 붙이는 우리 군대 이 문화가 정말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조직은 잘못된 거잖아요 총장님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총장님 이게 우리 스스로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화를 많이 억누르고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의 입티 마지막에 즉강 끝 안 넣으면 혼난다 그러니까 이러한 참모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대가 즉강 끝 프린터에서 현수막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하는 거 이런 게 행정 아닐까요? 그게 중요합니까? 즉강 끝 캐치프라이즈가 그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총장님 그게 우리 군대의 문제점이라고요 총장님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편 명령 24-45 안정적인 인력 획득 및 숙령된 간부 유출 최소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무슨 내용이 있어요? 인재 유출이 심하다 간부들 유출하는 거 막아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먹을 건데요? 전역하는 거 어떻게 먹을 건데? 일 안 시키면 됩니까? 애초에 육군 본부 차원에서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아예 그 공문을 내려 주십시오 제발 이러한 잘못된 일들 시키지 마라 잘못된 문제 좀 시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즉각극 관련해서도 이런 현수막 만들지 말고 오버하지 마라고 교육하시고 혼내셔야 돼요 니네 나온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왜 하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네 정말 싸워서 이기는 것만 고민해라 너네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마라 전투체육은 전투체육답게 해라 이러한 군인다운 거를 계속 강조하셔야 되고 하..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박완 총장님 이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군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외눈박이 나라에서 외눈박이를 오래 사시면 한쪽 눈이 어색하실 걸 두 눈 다 뜨시는 게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총장님 지금 모두 다 비웃어요 총장님을 총장님이 내린 이 단평영령을 보고 누구 하나 공감하는 사람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휴 나도 저런 말 할 수 있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밥 먹고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대대장님이 이렇게 뒤에서 씩 만들어 오면은 대대장님이 아침 회의 때 야 참모총장 밥 먹고 똥 싸는 소리 하지마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대장님께서 야 이 새끼야 밥 먹고 똥 싸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대장님께서 당연한 소리를 되게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당연한 소리에요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하우투가 있어야죠 하우투가 그리고 이런 것도 뽑아서 간부들끼리 보고 봤냐 안 봤냐 이거 안 봐도 되는 내용이야 사실 이거 안 봐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야 1 더하기 1은 2야 이 정도 수준이야 지금 참모총장님이 내린 이 지휘서신은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세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물어봤을 때 야 참모총장 당신이 양병의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 아 저는 지휘서신까지 내렸습니다 책임 회피용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회피용 아 저는 지휘서신까지 내리고 단평명령까지 내렸는데 모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뭘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당연한 소리를 자 오늘 아침을 먹었으니 내일 아침엔 꼭 황금변을 봐야 됩니다 라고 하.. 얘기하는 수준이다 1 더하기 1은 2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력 획득이 어려워지고 있으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특전사 보니 특전사 대대는 한 팀당 원래 한 11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 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707 인원 선반 시 양성 과정 중에 있는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선발도 하지만 야전에 있는 야전이라고 표현을 죄송합니다 여단에 있는 특전부사관들 대상으로도 지원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7여단 참모부 인사과 쪽에서 여단 병력들이 부족해지니까 707 지원 공고를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 여단 참모에서 사람이 부족하니까 707 지원 접수 공고를 여단 홈페이지에 고의적으로 올리지 않고 707 지원에 대해서 비밀로 하고 707 지원한다고 하니까 야 너 707 지원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야 너 707 지원하는 거 누구한테 들었어 짜증 섞인 이야기로 목소리가 저는 따져 무르기도 했다고 하더라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특전 여단에서도 사람 안 뺏기려고 야 너 707 지원하려고 이 새끼 너 707 아유 아 죄송합니다 너 707에서 강철부대 나가려고 그러지 앞으로의 강철부대는 없다 707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최고의 대테러부대라고 하는 707에도 이제 인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707 갔다가 어디가 강철부대 지원하려고 하죠 707은 이제 뭐야 강철부대의 등판이다 강철부대나 인플루언서를 가기 위해서는 특전사보다는 707이 좋겠죠 강철부대 특징이 뭡니까 다 전역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거 쓰는 거 아니야 전역 후 유튜브 금지 이렇게 비밀서약서 써가지고 전역 후 유튜브 금지 제가 봐도 여단의 규모를 좀 줄여야 돼요 여단이 너무 많아요 단급으로 줄여도 대령급 지휘관으로 내려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장군이 너무 많아 문제야 북한의 특수전 전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북한은 부풀리기 심한 나라고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특수전 병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정도 여단이 필요하다고 우기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여단을 좀 줄여야지 좀 안타깝습니다 좀 소수정예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다 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포스타 자리가 하나 더 늘었죠 합참 차장으로 육군에서 정말 화인장을 노릇입니다 지금 당장 줄이고 사람을 없애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합참 차장은 포스터로 넣었죠 정말 어이가 없을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 왜 그러면 합참의장을 왜 해군으로 앉혀놓은거야 합참 차장을 또 포스터로 앉혀놓을거면 도대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차장도 포스터로 몰라요? 몰랐어요? 참모 차장 김윤윤 만의 대장이 맡아 합참의장이 해군이니까 합참 차장을 육군 포스터로 앉혀놨잖아 몰랐어? 강호필 내정 진짜 대한민국의 군대가 점점 장군을 좀 줄이고 개편을 해야 되는데 또 앉혀놓는다는게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 개편할 의지가 있어 없어? 없어 개편할 의지 있어 없어? 개편해야 되거든 사실 너무 좋지 포스타 장군님들이 이렇게 K군대 등치 큰 탁 어? 군단도 탁 있고 군단도 잘 줄어들면 돼 안 돼 돼 안 돼 줄어들면 안 되지 내 장군 진급해야 되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전 사실 육사도 삼사관학교랑 통합해서 육사가 영천으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삼사관학교 없어지고 학군단도 없어져야 돼요 학군단 지금 애들 지원을 안 하는데 학군단을 왜 담겨놔 맨날 미달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학군단은 뭐다를 유지를 해 학사장교만 유지하면 되지 학사장교 사관생도과정 사관후보생과정 두가지만 유지하면 돼요 사실 좀 줄이고 바꿀 게 한두 개 통합하고 개편하고 지금 봐봐요 여러분 대대원들이 옛날에는 400명이라고 치면 지금 200명대로 줄었어요 인원이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 울타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울타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오대기 있죠? 당직사령수죠? 인원이 안 나와요 CCTV는 그대로 있지 탄약고도 그대로 있지 유병소는 뭐 문 닫아놓고 쓴다고 치지만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오대기가 도대체 오대기 얘기 나중에 하고 싶은데 오대기도 문제가 진짜 많아요 오대기가 정말 비전술적이고 비전술적이면 비효율적이거든요 오대기가 왜 있는 건데 여러분들 오대기가 왜 있어 아니 울타리에 있는 부대마다 오대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없앤 부대도 있어요 오대기 출동한다고 누가 출동해 경찰 출동해요 여러분들 그럼 경찰 출동한다고 오대기가 그러니까 애초에 잠깐 또 딴 얘기하자면 국지도발 있죠 국지도발 3,100 3,100짜리 시리즈 있잖아요 국지도발 야 국지도발 말이 안 되는 게 간첩이 넘어왔어 그럼 너 부대 안에서 주둔지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간첩이 부대에 왜 들어오냐? 탄약고 털러 들어온다고? 간첩이 부대에 우탈이 왜 들어와? 미쳤냐? 뒤지고 싶어서? 아니 군사보호구역이나 각급이나 높은 청와대나 무슨 뭐 대통령실이나 무슨 원자력이나 그런 곳에 그런 곳에 폭파시키러 가겠지 왜 부대에 들어오냐? 뭐다로 걔네들이 부대에 들어와? 공항이나 큰 보안 각급에 거기를 쳐들어가겠지 왜 부대에 들어와? 어떤 정신나간 간첩이 부대에 들어와 정신나간 무장간첩이 왜 부대에 들어와? 중요시설에 오지 그러면 만약에 밖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밖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내비둘 거야? 잡으러 안 갈 거야? 민간인들이 민간인들 사이사이 안 들어갈 거야? 차단선 점령하겠지 그리고 위병소 검문하겠지 그리고 수색탐색하겠지 근데 왜 그 안에서 울타리 지키고 왜 오대기 돌려? 아 이게 진짜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간첩이 왜 부대에 들어와? 부대에 왜 들어와? 사람많은 목동 가거나 사람많은 동네가 테러를 하겠지 보호시설 높은 곳에 가겠지 왜 부대에 들어오냐고 왜 부대 울타리를 지키고 있고 왜 그것 때문에 3일 동안 밤새워 있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야 그럼 도둑이 도둑이 경찰서 들어가냐? 똑같은 거야 도둑이 은행을 털어야지 경찰서를 들어가? 똑같은 거라고 경찰이 지금 무장 강도가 떴는데 지금 경찰서 경찰서 울타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국지 도발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지 도발 수준이 그거라고요 맞잖아요 전세규도 발전을 시키고 작개도 현재단에 발전시키고 왜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보면서 왜 왜 사람 전문 국방 모바일 외만 얘기하고 있냐 이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박한수 총장님 지휘서신 잘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 총장님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박한수 총장님 왜 식사하시고 똥 싸는 소리 하세요? 그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총장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행정 업무를 어떻게 없애주실 건데요 그리고 어떠한 군대를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지시를 하실 거죠? 어떠한 행정 업무를 줄여주시고 간부들하고 병사들한테 전투 이외의 임무를 어떻게 없애주시고 얘기하실 거죠? 이거는 정훈공보부를 박살내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쓸데없이 중대장들이 달달달달달 종이를 외워서 달달달달 종이를 외워서 경연대회라는 말로 중대장들이 국가관을 발표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절덜덜 떨고 말하고 있는 이게 K군대의 현실이거든요 자 이게 주입식 교육의 문제인데 제가 오늘도 모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머리를 탁 쳐낸 얘기를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책을 읽어도 언어를 우리가 공부한다면 언어에 대해서 수많은 다양한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도 될 수 있고 그걸 읽는 시점도 될 수 있고 누구의 친구의 시점도 될 수 있고 그러한 다양한 토론 논술이 돼야 되는데 우리 K군대는 그것이 아니라 K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떤 문항을 치고 그 문항에 답을 찾는 객관식의 답을 찾는 그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교육이고 그러한 주입식 교육 정답을 찾는 주입식 교육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습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주입식 계속 누군가가 지시하고 주입해야 돼야만 그러니까 가스레이팅이 잘 걸리는 거죠 자 정훈 교육도 사실은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전술도 장군과 소위 장군과 이등병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서로 전술 토의를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내가 이 위치에서 싸우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나의 전술적인 생각과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장군과도 토의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눌러식으로 장군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라 네가 뭘 알아 오직 나의 독선적인 지시와 명령으로 오직 그것으로만 찍어 누르는 지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걸로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하는 사람들은 내가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평생 총도 안 쏴보고 평생 전투를 안 해본 저 장군이란 사람이 시킨 대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전투에 대해 고민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저격수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안 해본 작자들이 그렇게 마치 전문가인 것 마냥 마치 되게 엄청난 전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이야기한다는 것이 정말 답답할 노릇인 겁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인 거죠 지금 우리 지휘관들 중에서 전술적인 대화 가능할까요? 저격수에 대한 이야기 턱 던져볼까요? 바로 입 꾹 담을 겁니다 여기는 저격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RPG7을 획득했습니다 어떻게 쏘죠? 총장이 알까요? 총장은 그런 거 모릅니다 내가 쏠 거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총장은 과연 그들에게 그러면 전문가인가요? 총장은 전투의 전문가인가요? 총장은 군대의 전문가인가요? 제가 볼 땐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뛰고 있는 이등용보다도 못할 겁니다 전술적인 식견이나 장비에 대한 식견이 이등용보다 못할 겁니다 자 그럼 최소한 그걸 모르면 보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장군들이나 그런 분들은 고민하고 있는가 당장 10월달에 다가올 국군의 날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벌써 행사기획된장 정해졌죠? 그 행사기획된장이 또 태권도 뒤지게 연습시키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높은 곳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제가 너무 한탄스럽고 여기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한 번 더 참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리더는 나의 비전을 부하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휘관이라는 거는요 나의 명령을 부하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구상한 전략을 우리 부하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장에 가서 정찰을 미리 하고요 정찰을 통해서 현지 지형 직무를 파악을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재원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력들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내가 지시할 수 있고 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휘관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휘자라고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모총장님께서 내리신 이 지휘서시는 그냥 또 욕이 나올 뻔했는데요 아주 아주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아까운 A4 형지가 아까운 나무가 불쌍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전기세가 아깝습니다 저걸 쓸 컴퓨터에 전기세가 아까운 상황이다 내 세금이 저런 대먹지도 않은 글에 전기세가 쓰였다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쁜 아주 보고 싶지 않은 글이었다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명령을 주셔야 되고 정확하게 조직을 개편하시려면 정확하게 지시하셨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시하세요 조직을 정확하게 어떠한 조직을 만드셔서 감찰부대를 쓰시든 누군가를 쓰시든 그 인원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검열을 하고 어떠한 것을 막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세요 총장님 5대기가 담당 구역 내 국가 주요시설 보호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 주요시설에 그렇게 투입될 정도의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애초에 경찰특공대가 출동을 먼저 초도로 하는게 맞구요 우리 5대기 인원들 실탄을 들고 다니지만 쏴본 적은 있습니까? 아 그래요 정말 전쟁을 생각한다면 5대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대급에서 5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면 대대장도 이미 출근해서 이미 5대기가 꾸려져서 출동하는 거고 맞구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 애초에 그러면은 그 전담하는 팀이 군낭급에 4단급에서 명령이 돼서 거기 위주로 작업을 거기 위주로 순찰하고 거기 위주로 우리가 병력들이 투입하는게 맞는데 지금의 우리 5대기는 5분 작업조 아닙니까 5대기 밥값도 안 주죠 더 화가 나는건 뭐에요? 5분 대기조 인원들이 밥을 돈 내고 먹습니다 거기다가 초과근무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구요 아니 자기 돈 내고면서 2주 동안 5대기 쓰고 한 일주일 동안 쓰는데 돈은 돈대로 내고 하는 그런 친구 이런 대한민국 직장이 있습니까? 총장님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려운 일 아니에요 당직근무자 밥 식수 인원에 포함되는 거 총장님 명령 하나만 끝나요 그거 국방부 장관한테 건의 좀 하세요 우리 신원식 장관님께 제발 획득하려면 그런 것부터 바뀌어야 된다 국방비 그 큰 돈입니까? 당직근무자 밥값 내는게 그 큰 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금액이구요 그냥 그 당직근무자는 식수 인원에 포함한다 한마디만 근거만 있으면 당직근무자 밥값 안 내도 되구요 5대기 인원들도 5대기 하는 인원들은 식수 인원에 포함 된다 그 한마디면은요 밥값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영내급식비에서 5대기 인원도 영내급식비로 아마 빠지긴 할텐데 그렇게만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획득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획득할 때 제가 지금 엄청나게 욕을 참고 있는데 아무튼 총장님 정말 총장님이 구는 생각하신다면 바꿔야 될게 한두개가 아니겠죠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이 있는 곳만 5대기를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곳도 5대기를 운영하는게 문제죠 그러면 국가중요시설이 있는 곳에 5대기를 주요 순찰을 보내고 거기를 지키는 임무를 주로 주면 됩니다 부대에 민간이 넘어오면 경찰이 옵니다 물론 5대기가 포박도 하기도 하지만요 초동대응도 하기도 하지만요 그럼 번개조는 도대체 왜 있는겁니까 네? 아무튼 여러가지 우리가 좀 더 머리를 생각 한번 해보고 비효율적인건 좀 바꿔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캠프화도 시켜야 되고 지금 200명 밖에 안되는 대대인원으로 주둔주 울타리 지키고 5대기 쓰고 당직근무 쓰고 지금 생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총장님 그러한 예산 반영에 대해서 목소리 좀 내주세요 5대기 당직근무자 식사비 관련해서 예산 반영하는 거에 노력을 해주시라고요 그냥 총장님 그냥 이렇게 처우개선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총장님 그래 계속 할팁 알팁 구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